안녕하세요. 팔레용공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1월 1일자 팔레용공 민사, 연대 보증인과 회생 절차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7-208-423 판결입니다. 팔레용공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공 5분정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고요. 원고는 연대 보증인이었고 피고는 주채무자입니다. 그러니까 연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일부 변제를 한 상태에서 자기가 갚은 돈을 최종적인 채무를 부담해 주채무자에게 돌려달라. 내가 갚았으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죠. 내용 한번 보시죠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원고는 피고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해줬습니다. 이 채무에는 담보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근제당권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었죠. 그런데 피고가 채무 과다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. 그리고 회생 절차가 인가 결정이 나서 회생 절차가 인가가 되면 채권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갚도록 바꿔주는 게 회생 절차 인간대. 그러면서 주채무액이 감액이 됩니다.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주채무액이 감액이 되는 것이지 연대채무액까지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. 연대채무액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럴 때 원고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주호 중에 자신의 연대보증 채무 일부를 변제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감액, 예를 들어서 1억 원인데 4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변제했다. 그러면 1억 원에서는 5천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전부로 감액한 건 아닌데 감액된 채권, 4천만 원보다는 더 많이 변제를 한 거죠. 이렇게 변제를 하니까 너 채무액 없어졌으니까 나한테 5천만 원 너 다시 돌려줘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구상권 또는 변제자 대의로서 회생담보권을 행사를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는 재산이 없죠. 그러니까 담보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담보권을 가져가려고 한 사건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체무자가 회생 절차의 진행 중에 연대보증인이 주체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. 일부입니다. 주체무액 전체를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체무액 일부만의 경우에 할 수 있느냐. 그리고 만약 일부가 회생 절차 결정에 의해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좀 경우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회생 절차가 개시될 때에는 다른 전부 의무자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이죠. 연대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회생채권에는 영향이 없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대보증 채무가 1억 원인데 회생 절차를 해서 채무액이 4천만 원을 줄었어요. 그렇다고 해도 연대보증인이 자기 채무를 해서 변제 대의를 하려면 1억 원 전부를 갚아야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받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은 7천만 원, 5천만 원, 6천만 원을 해도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채권자를 제외할 수 있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담복권을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. 담복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즉 이때 이게 혹시 감액금액, 회생 절차에서 채무를 줄여놓잖아요. 1억 원을 4천만 원 줄어놓은, 이 4천만 원을 넘게 연대채무자가 변제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 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연대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은 이 최생 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전액을 해야 된다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너는 원래 4천만 원만 받을 수 있었잖아.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줬잖아.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. 전액이, 1억 원 전액을 주지 않는 한은 4천만 원, 너는 원래 4천만 원 받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여전히 채권자는 연대 보증이 되어서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연대 보증인은 회생채권자의 권리, 특히 회생담복권을 행사할 수 없다. 이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. 결국 회생 절차라는 것은 채무자의 회생과 다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게 한 겁니다. 그리고 회생 절차의 효력 규정은 일반적인 채권과 다릅니다. 일반적인 채무에서는 연대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일부를 대의할 수 있고 원 채권자의 권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회생 절차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에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건 회생 절차의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고 따라서 이거를 잘 모르고 내가 회생 채무자의 변호인이거나 연대 채무자인데 함부로 변제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